러브버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러브버그는 이렇게 생겼구요. 벌인지 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기만해서 잘 모르겠죠. 근데 파리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러브버그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서 이른바 러브버그, 사랑벌레 라고 불리는 벌레 때가 출몰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는 지난 2일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서 긴급 방역에 나서기도 했구요.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왜 러브버그냐. 정말로 늘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습니다. 러브버그는 미국산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짝짓기 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브버그의 항명은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플레시아 네아테카. 행진 파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행진 파리라고 좀 이상한 한국어인데, 영어로 하면 마치 플라이라고 하는데, 마치 플라이. 아마 좀 뭐라 그럴까? 행진하는 게 이렇게 막 때로 날아서 어디를 가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미국의 동남부 걸프 헤어 주던 서식지를 하구요. 플로리다 같은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나누는 모습 때문에 이제 허니문 파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쌍두 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쌍두 파리는 이제 더블 헤디드라고 해서 두마리가 항상 붙어다녀서 이렇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되게 뻔뻔스럽네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이제 러브버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충 같은 경우에 부패한 초목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요. 성충은 뭐 주로 다양한 식물의 꿀이나 뭐 풀 같은 거 먹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미국에서 1년에 2번 정도 수백만 마리가 발생해서 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2006년 월트 디즈니 리조트에 버스 정류소를 덮고 있는 러브버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인체는 무해한데요. 문제는요. 이제 산성체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체에서요. 그래서 차량에 붙어 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러브버그가 자동차의 그릴 등에 빨려 들어가서 숨지고 또한 자동차 각 부분에 늘어붙을 수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시체를 방치해두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딱 눌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러브버그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생겼는데 바로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 러브버그를 유전자 조작해 가지고 뿌렸다. 라는 그런 황당한 음모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은평구에서 지금 이런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방역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어쨌든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